보금으로 배우는 영어 마가 보금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갈게요. 덴, 덴이죠. 덴, 시부입니다. 시부, 시부, 시간부사죠. 지저스 워스 레드, 인도 받았다. 형광펜 쳐놓고요. 형광펜 치고 갑니다. 지저스 워스 레드, 예수님이 인도 받았다. 비동사 이디는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였죠.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였습니다. 이스 이디죠. 복수면은 R을 쓰고 되어진다, 받는다, 당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이니까.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방부구죠. 방부구. 방법부사구 되겠습니다. 앞에부터 들으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인투더 윌더니스 장부구죠. 장소부사구. 장부구.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것은 투는 뭐뭐 하기 위하여인데요. 투비디니까? 되어지기 위하여죠. 되어지기 위하여. 시험받기 위하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트입니다. 유혹이죠. 정확하게는 유혹받기 위하여예요. 뭐에 의해서? 바이더 데블이죠. 데블. 방부구. 마귀에 의하여입니다. 애프터 패스팅. 파란색 형광펜입니다. 동명사는 파란색 형광펜. 애프터 패스팅. 40 days and 40 nights. 40일 주야를. 전치사다 하면 동명사 나오니까. 40일 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좋아요. 그죠? 영어로. 영어로. 복음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죠? 복음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가능해요. 다른 과목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학교가 그런 학교예요. 복음으로 영어 가르치고. 그죠? 성경을 교과서로 해서. 특별개시가. 특별개시가. 그죠? 일반개시 속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일반개시 속에 적용이 된다. 전인격적인 것. 복음은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삶에.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삶에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He was hungry. He was hungry. 그는 배가 고프셨다. 또 템프터가 왔다. 그에게죠? 그리고 말했어요. If you are.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그에게. 장부구죠? 장부구. Tell these stones. 이 스톤 보고. 이 스톤 보고. 템입니다. 원말강동사입니다. 원말강동사. 원말강동사. 텔. 원하다. 말하다. 강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말강동사. 원하다. 원트. 말하다. 텔. 강제하다. 폴스. 아니면 얼라우. 이런 거죠. 원말강동사예요. 원말강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목적어를 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가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돌들 보고. 이 돌들이. 그죠? 이 돌들이. 그래서 이 돌들이 뭐가 되라고 말해라? 빵이 되라고 말해라. Jesus answer.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리스이튼. 이것은 쓰여졌다. Man shall not live. 자. 원어로 보시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원어로 보시면 이게 not only borosso가 아니라 not only a borosso b. 한국말로 번역하면 a뿐만 아니라 b도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not a borosso입니다. not a borosso b. 원어는 not a borosso b. 헬라우로 보시면 not a borosso b로 되어 있어요. a가 아니라 b로 산다예요. 그러니까 me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뭐로 살지 않는다? 빵으로 살지 않는다. 뭐로 산다? on every world이에요. 모든 말씀인데. 형용사죠? 관계대명사니까 형용사. 이거는 형용사로 번역해야 됩니다. on은이야. on은. on은 말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기반으로 산다. live on은 주식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live on. 뭐뭐를 기반으로인데 이건 주식으로 산다. 주식으로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live on. 주식으로 먹고 살. 쉘이 들어가면 예언 미래죠. 예언 미래. 쉘은 뭐뭐를 찌어다입니다. 찌어다. 뭐뭐를 찌어다. 사람은 살찌어다. 빵이 아니라 뭐야. 모든 말씀이죠. on every word. not a borosso b가 들어갔습니다. not a borosso b. 그래서 a, b가 형태가 똑같죠. 여기가 on bread 나왔으니까 뒤에도 on bread 나와야 됩니다. the devil took him.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데리고 갔어요. 그 분을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holy city. 거룩한 도시니까 예루살렘이겠죠.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갔습니다. 장부구고요. 그 다음에 head him stand. head도 마찬가지죠. have, make, let. 다음에 명사죠.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그걸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가라고 해석합니다. 그가 만들다죠. 만들다. 만들다. 그가 서있게 만들었어요. 어디 위에?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temple의 가장 높은 곳. 그죠? temple의. temple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at이라고 해야 되는데 temple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다가 on을 쓴 겁니다. on the 위에. 그죠? 가장 높은 장부구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그죠? 너 자신을 down. 장부죠. 던져버려라. for는 왜냐하면입니다. because랑 똑같죠. because. 왜냐하면. it is written. 쓰여졌기 때문이다. he will command. 그가 뭐예요? 명령하실 거래요. 누구를 명령해? 그의? 천사들 명령해. 뭐에 관해서? 너에 관하여. 컨설팅이 about의 동의요입니다. about 동의요. 관하여라는 뜻이죠. 방부구 되겠죠. 방부구. 방구라고 써주시면 돼요. they will lift you up. 그가 그들이 lift. 올리다예요. 올리다. 위로. 장부. 장부고요. in their hands. 그들 손 안에서 장부. 그들의 손 안에서 너를, 당신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so that. 뭐뭐하기 위하여입니다. so that. 나오면은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you will not strike. 어떻게 되기 위해서?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너의 발을, 너의 발을 against the stone이죠. against the stone,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있으니까 땅에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against the stone, 그러니까 땅에. 돌에, 땅의 돌. 그러니까 땅의 돌에 당신의 발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욕하시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땅의 발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돼요. against. against는 대항하여죠. 대항하여. 반하여. 라는 뜻입니다. 반하여. against. against 방부구 되겠습니다. 방부구. Jesus answer.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쓰여져 있다. also가 이렇게 부사로서 written을 수식하는 거죠. Do not put. 놓지 말아라. 주님을. 너 하나님. 너 주, 너. 아도나이 하나님이죠. 어디에? 테스트에 놓지 말아라. 자, put 다음에 a가 나오고요. to, b가 나오면 b가 상태로 a를 b의 상태에 두다요. OK? put a to 됐습니다. a를 죽여라. put a to sleep입니다. a를 재워라. 이렇게 드는 겁니다. 뒤에 상태를 나타내서 a를 b의 상태에 두어라 할 수 있어요. to 대신 뭐도 쓸 수 있습니까? into를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put a to death이죠. put a to death. 그러니까 kill이라고 안 쓰고 야, 걔를 죽여버려. 어떻게? put a to death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를 이제 광야로 넣어라. 그럼 put a into the wilderness. wildernes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독해 이 정도만 하면 중3에서 고1까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아이들 말씀과 그죠? 말씀과 영어 영어를 동시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영어를.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학원 가서 막 이상한 그런 막 글 읽는 것보다는 그죠? 차라리 이렇게 말씀으로 공부하는 거 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복음이라도 한자라도 듣잖아요. 그럼 영어 뭡니까? 쉐마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쉐마. 쉐마가 뭐예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영어도 그렇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devil to him. devil to him. devil이 데리고 갔다 그를이죠. 데리고 갔다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하이 마운틴이죠. 장부구 되겠습니다. 장부구. and showed him. showed him. 그리고 뭐야? 그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자 주다동사입니다. 주다동사는 뒤에 사람 명사 나오고 뒤에 사물명사.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는데 뭐뭐에게 뭐뭐을이라고 해요. 뭐뭐에게 뭐뭐 쓸. 그에게 모든 킹덤을 보여줬어요. 어디에 속한? 세상에 속한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광. 스플렌더입니다.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게 의리예요. 목적을 앞에 나서 강조한 겁니다. 너에게 줄 것이다. 원래는 뭐예요? I'll give give you all this.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디스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디스카 I'll give you 이렇게 I'll give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목적을 앞에다 놔서 강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이 차례인데 이렇게 뒤에 갈 걸 앞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난 너에게 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뭐하면 If you bow down and worship me 네가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Jesus said to him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에 장부그죠. Away from me 꺼져라 라는 뜻입니다. Away 꺼져라 Away가 없으면 여기예요. Get out 은 뭐예요? Get out Get out 은 밖으로 나가라고요. Get away 는 꺼져버려 라는 뜻이죠. 꺼져버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눈에서 사라져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Get away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이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그만을 그만을 섬겨라 only가 이렇게 가는 거죠. Then the devil left him Then the devil left him 그리고 devil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엔젤이 왔고 attended him 섬겼죠. 그를 섬겼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해 같이 한번 가볼게요. Is this good person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He possesses significant wealth Significant 아주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중요한 이라는 뜻인데 사람을 수식하면 중요한 이고요. 사물을 수식하면 아주 많은이야. 아주 많은 Possess 는요. 소유하다 소유하다 He possesses significant wealth He demonstrates He demonstrates 보여주다 라는 뜻이죠. 보여주다 exceptional 탁월한 이라는 뜻입니다. Leadership skill 보여주다 그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Exceptional leadership skills 어떤 거? 아주 탁월한 excellent 의 동의예요. excellent excellent leadership skill and he is highly submissive submissive 순정적인 순정적인 To rules 규칙들이죠. 규칙들의 아주 순정적입니다. highly가 아주입니다. very를 쓰기보다는 highly 쓰면 더 좋죠. highly 아주 순정적이에요. 뭐에? 규칙들의 He is exhibit exhibit 그는 똑같이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다가 여러 개 있죠. demonstrate 는 증명하려고 보여주는 거야. 이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거 exhibit 마찬가지로 exhibition이죠.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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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다 show의 동의어예요. excellent 나왔죠? work ethic 일윤리야. 근로윤리 ethic이 윤리예요. 근로윤리를 갖고 있어요. exhibit excellent work ethic 아침에 하루에 일할 때 뭡니까? 정확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할 때 아주 일을 잘한다. work ethic excellent work ethic 갖고 있어요.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생산성이 높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excels he excels 탁월하다 탁월하다 뭐 할 때 탁월하다? 인 들어가가지고 인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 때 뭐뭐 하는 도중에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 타임 매니지먼트 할 때 아주 탁월합니다. he's totally but 근데 그가 어떻게 he's totally controlled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totally controlled by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에 의해서 어떻게 완전히 컨트롤돼요. 그러면 his wealth intelligence 지능이죠. 그리고 work ethic and leadership will be utilized utilize utilize 사용되다 라는 뜻입니다.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use의 어려운 말이죠. use의 어려운 말 사용 되어 질 것 입니다. 그죠? 어디 in the development of weapon 그죠? of mass destruction program 이게 대량 살상이에요. 대량 살상 그죠? mass destruction program 의 무기 무기 개발 무기를 개발 하는 대라고 해야죠. 무기를 개발 할 때 in development 개발이죠. 개발 weapon 무기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mass destruction program 의 무기를 개발 할 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누가 주인인가 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 북한에 속했어요. 착해요. 말 잘 들어요. 리더십 좋아요. 그죠?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해 사용돼요? 김정은을 위해 사용돼요. 김정은 김정은이 악을 행할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그래서 인격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이 어디에 속했냐 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Why is the gospel good news? 오늘 제목은 How to defeat the enemy defeat 패배시키다 입니다. 패배 시키다 자 에너미는 적인데 원수라고 하죠. 원수 우리 원수막이라고 합니다. 원수 원수를 어떻게 패배시킬 수 있느냐 Why is the gospel good news? 왜 복음은 좋은 소식이냐 Because it is the only message 그것이 뭐기 때문에죠? Only message입니다. 온리는 여기서 형성사죠. That contains the truth about how to fight and win the battle against the devil 뭐에 관해서 어떻게 싸우고 이기는지 뭐를 전투죠. 전투 메시지인데 contains입니다. contains 포함한이죠. 컨텐츠 포함하다 진리를 포함했어요. 뭐에 관한 How to fight and win the battle against the devil 마귀와의 전쟁이죠. 마귀와 대항하는 전투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이기는지 뭐라고 How to How to fight 어떻게 싸우는지에 관한이죠. About 자 About 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Concerning 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Concerning Your wealth intelligence work ethic and character building Character building 이게 인격 수양이에요. 인격 수양 인격을 만드는 거 Will be meaningless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Meaning Less 입니다. Less 값 없는 거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뭐냐면 Controlled 마귀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진다면 이런 거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당신의 부와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의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당신이 일을 잘해도 그리고 인격 수양이죠. 인격 수양이 잘 돼 있다 하니라도 당신이 마귀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진다면 All these things will be so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The simply quoting The simply quoting The word of God Simply quoting Quoting 인용하는 거 인용하는 거 동명사죠. 인용하는 것 동명사 Quoting 인용하다 단순히 인용하는 거 Simply 단순히 단순히 동명사를 수식하는 부사 입니다. Simply quoting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 Directly lead to 결과를 가져오다 인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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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게 bring about 과 똑같습니다. lead to 결과를 갖고 오다 보시면 제가 쓰는 표현이 비슷비슷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냥 잘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 보시면 알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금만 어떻게 잘하게 됐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봤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십시오. 결과를 가져오다 라듯이에요. 결과를 가져오다 뭐가? Quoting The word of God 동명사는 행동이나 개념이랬죠.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거 ing 목적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결과를 가져오냐 어떤 결과 Victorious Living 승리하는 이죠. 승리하는 승리하는 삶을 가져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자꾸 그냥 인용하면 돼요 말로 Is it Really That Easy That 여기서는 그렇게라는 부사입니다. Really는 That을 수식하고 That은 Easy를 수식했어요. That이 That Person 했잖아요. 이렇게 Person 하면 이건 형용사죠. 그러한 사람이고요. That이 만약에 형용사를 수식하잖아요. 이런 부사가 됩니다. That은 부사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쉽습니까? Is it Really That Easy? We're merely 단지 merely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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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merely showing 다시 나왔죠. Showing the cross 단지 뭐야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 이런 행동이죠. Scared the devil We're merely We're merely showing the cross 단지 십자가 보여주면 대블이 깜짝 놀랄까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Like in a movie 이렇게 붙여도 되지 Like in a movie Like in a movie 아니면 호러무비처럼 대블이 무서워할까요? 십자가 보여주면 떨고 그럴까요? I want to emphasize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강조하다 에요. 뭐를 강조하냐? 데디아를 강조합니다. 데디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Spiritual warfare 앞에서 배웠던 표현이죠? It's not just all about It's not just about 뭐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Winning arguments with the devil 뭐하는 거?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arguments가 말싸움이죠? 말싸움 말싸움들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입니다. 똑같이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 Winning the battle against the devil 데브라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렇죠? 마귀와의 싸움에 마귀와의 대항에서 싸움하는 것을 이기는 것에 관하여 이게 about 동의입니다. when it comes to 아까 concerning도 있었고요 뭐도 있어요? about도 있죠.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 when it comes to 다 똑같은 뜻입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 Winning the battle against the devil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관해서 It is fortunate unfortunate 이것이 참 안타깝다 용어를 어떻게 해? It is unfortunate 안타깝다 뭐라고? I'm sorry 해도 되고 It is unfortunate 안타깝다 It is unfortunate 그렇죠? Dead 뭐가 안타까워? Being engaged in 자, 이게 뭐뭐 하는 거죠? 하다 Being engaged 자, doing의 어려운 말입니다. Doing의 어려운 말 Doing의 어려운 말이 Being Engaged 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Doing의 어려운 말 하는 거 뭐 하는 거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걸 Doing the spiritual warfare 해야 되고 Being engaged in the spiritual warfare 가 Just 단지 그려지는 거예요 단지 그려지는 거 Pictured 그려지는 거죠 단지 그려진다 It is just pictured 아이고, 잘못했네 앞에가 어디까지 가야 돼? Being engaged in the spiritual warfare Being engaged in the spiritual warfare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동사 It is just pictured 이렇게 가야겠죠? It is just pictured 단지 Just가 단지입니다 단지 Just가 뭐라고? 단지 단지 그려지다 Picture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Drone 이렇게 되고 아니면 depicted 라고 하죠 묘사되는 거 depicted Drone depicted Just as 뭐뭐 하는 것으로 써죠 단지 뭐뭐 하는 것으로써 동명서 또 나왔습니다 어떤 것으로써? 정확하게 Quoting the biblical passages 뭐뭐 하기보다는 Defeating the power of Satan in reality 현실에서 그렇죠? 현실에서입니다 실제로라고 하죠 현실에서 쳐부수는 거 마귀의 능력을 쳐부수는 것보다 그래도 오히려 뭐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뭐 하기보다는 현실에서 현실에서 마귀의 능력을 부수는 것보다는 biblical passages 이게 성경구절입니다 성경 구절들 성경구절들을 인용하는 것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성경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 S는 뭐뭐로써죠 S ING 목적어입니다 뭐뭐로써야 성경구절들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 으로써가 되겠죠 성경구절들을 정확하게 단어를 한번 보시고 한 번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어 다 찾아보시고 수업 한번 들으시면서 노트 피규어 하고요 앞에 가서 한 번씩 다시 독해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안 되면 한 3, 4번 들어야 됩니다 안 되면 3, 4번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 번에 마스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좋은 구절들은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Defeating the power of Satan 이런 거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oday's message는 It's more about 더 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It's more about 많이 쓰죠 It's more about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Winning verbal arguments with the devil 마귀와의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마귀와의 말싸움에서 자꾸 보면 진리라는 게 자꾸 어떻게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죠 말싸움에서 이기는 건 게 아니라 마귀의 뭡니까 De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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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wer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자꾸 정확하게 말씀 구절을 인용하는 거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 구절들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스피리처 배로는 단순히 그 뭡니까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자체가 스피리처 배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simply quoting the correct biblical passages 단순히 단순히 정확한 정확한 단순히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거 정확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가수로 will not be effective 그 자체로 그것이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 on its own 이 그 자체로 하는 뜻입니다 on its own 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좀 약간 물론 성경 구절 애우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죠 보여주는 걸 마귀가 놀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내가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그 안에 믿음이 안 들어간 거야 그죠 그냥 성경 구절을 애운다고 해서 스님이 성경 구절을 애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구절 그 믿음 그죠 그것이 나의 안에 단순히 다큐먼트 레털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이 파워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The devil knows the Bible 마귀도 뭡니까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이용할 수 있어요 Cover to cover 자 Cover to cover가 전체 다라는 뜻입니다 앞장에서부터 앞장부터 맨 뒷장까지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그래서 마귀도 성경을 전체 다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게시록 끝까지 다 안다는 뜻입니다 The devil knows the Bible Cover to cover 그리고 devil도 뭐예요 성경을 전체를 인용할 수 있죠 He can quote it 그는 인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어디나 anywhere 어디나 다 인용을 할 수 있죠 anywhere 장부 되겠죠 You cannot win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You cannot win The spiritual battle with the devil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뭐뭐함에 의하여 By merely accumulating information 단지 정보만을 축적하는 게 의하여 You can only overpower the devil by doing something that he cannot do 마귀랑 싸워서 이길 라면 마귀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함에 의하여 방부구죠 방부입니다 방구 되겠습니다 What is it? How can you overpower the enemy?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overpower 더 많이 파워를 하다는 뜻입니다 You should be What should be your major weapon 무엇이 우리의 major weapon 이 돼야 될까요? If you carefully examine today's passage 당신이 조심스럽게 자세히 라는 뜻인데 이걸 carefully 써도 돼요 자세히 carefully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오늘의 말씀을 examine 조사하다 조사하다 묵상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You would notice 당신은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대디아를 대디아를 The enemy repeatedly challenges 도전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라는 뜻이죠 repeatedly challenges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죠 반복적으로 도전하다 도전하다 대항하다 라고 해도 돼요 대항하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계속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막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그에게 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그렇죠? 앞에서 있는 표현입니다 말했고 그 다음에 Tell this stone to become bread 했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하고 있어요 What is the devil trying to say? 마귀가 무슨 말을 진짜 하려고 하는 걸까요? Really saying What is the devil really saying? What is the devil really trying to say? He is implying 그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디아를 그렇죠? 암시하다 암시하다 암시하고 있다 대디아를 If you are truly 만약 당신이 진짜 truly the son of God then God wouldn't allow you 허락하지 당신이 똑같습니다 아까 원말 강의를 했죠 이걸 당신이라고 해야 돼요 당신이 당신이 뭐뭐하기를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뭐하기를 To be To be in a bad situation like the wilderness 광야 같은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을 아마도 아마도 그런 거죠 자 네가 만약에 뭐면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어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좋아요 하나님은 좋은데 지금 네가 있는 상황은 안 좋아 며칠 동안 지금 밥 못 먹었어요? For 40 days 40일 동안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힘든 거예요 그 주야로 주야로 힘들고 같이 있는 것도 누구랑 있었습니까? 와일드 애니멀스랑 있었거든요 짐승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God wouldn't allow you 네가 네가 그렇게 배드 시추에이션에 윌더니스 같은 배드 시추에이션에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Maybe you are not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의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그랬죠 This reflect 이것은 반영합니다 reflect가 반사합니다 뜻입니다 반영합니다 reflect 반영하다 반영합니다 뭐를 wilderness is bad and God is good mentality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적인 주관자라고 하지 않고 상황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상황을 하는 겁니다 wilderness is bad God is good mentality He is essentially saying that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this wouldn't happen to you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라 Change your circumstances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부정사죠 부정사는 위하여라고 해서 그랬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의 상황들을 바꿔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더 조심스럽게 컨텍스트를 검사해보자 누가 인도했나 예수님을 어디 안으로 into the wilderness It was God 그것은 하나님이셨죠 누가 Who led Jesus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디 안으로 광야 안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It was God 다음에 강조 구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었다 하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이 뒤에 이렇게 나오면 강조 구문입니다 wilderness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명사 Deat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Death 주동 동목 B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밑정령편을 계속 들으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Jesus found himself 예수님은 발견하셨어요 그 자신을 여기 안에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찾아보세요 나와요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센터를 못 오시는 분들도 다 듣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관계대명사 찾아가지고 강조용법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ner Place 어느 장소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발견했어 어떤 장소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장소 안에 있는 거 왜냐하면 왜냐하면 It was It was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대 뭐가 그가 거기 있는 것이 다시 다른 말로 해서 God was 하나님이 The very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그 바로 그 분이었어 뭐한 분이었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게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 장소에 놓으신 분이죠 이거 인인데 잘못 써놨습니다 In that place 예수님을 그 장소에 놓은 분이었습니다 The devil's tactic was simple devil의 전략이죠 전략 devil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devil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He tempts Jesus 그는 tempts Jesus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이예요 이것도 원말강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야 컨텍스트 컨텍스트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 놓은 상황을 떠나게 하는 것이예요 devil의 전략이었습니다 제임스 야고보서 1장 17절이 17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above 어떻게 모든 좋은 그죠 Every good Every 그죠 Every good and perfect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이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If desert 만약에 desert가 wilderness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It is good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Whether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이렇게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Does not depend on 달려있답니다 달려있다 What it is 그것이 무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It depends on 그죠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에 달려있습니다 If it comes from God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왜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God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잖아요 그럼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Jesus isn't simply winning 예수님은 단순히 단순히 winning theological argument 그죠 마귀와의 마귀와의 뭐지 theological theological 신학적 논쟁이죠 신학적 논쟁입니다 신학적 논쟁을 말싸움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This spiritual warfare is not about 이 영적 전쟁은 not about accumulating information 정보를 축적하는 거죠 축적 축적하는 것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 is about 그것은 관한 것입니다 뭐에 관한 것이죠 Worshipping God 아시죠 Worshipping God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any God given 하나님이 주신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Jesus defeated 예수님은 defeated 아이고 잘못 섰죠 defeated 예수님은 defeated 패배시켰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패배시켰습니다 devil을 뭐함에 의하여 패배시켰습니까 By continually worshiping God continually 계속해서 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라고 함에 의하여죠 방부구입니다 방부구 no matter the situation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라는 뜻입니다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명사 명사든지 간에 뭐뭐 하던지 명사든지 간에 명사든지 간에 입니다 어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this is a secret 이것이 뭐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this is a secret 이것이 비밀입니다 behind all of this 이 모든 것의 비밀이에요 결국 뭡니까 말싸움을 하는게 아니라 예배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뭘로 이겨 마귀는 예배로 이깁니다 can you how can you defeat the devil 당신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you defeat the devil only by 그렇죠 뭐뭐 함에 의하여 only by doing what he cannot do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함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obeying God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그것이 바로 키이다 키이다 그것이 바로 열쇠이다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그만을 그만을 어떻게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그렇죠 그건 다 뭐다 구우시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뭐야 섬기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죠 then the devil left him 그리고 어떻게 데블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angel came and attended him 엔젤들이 와서 그죠 엔젤들이 와서 마귀들이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 들었다는죠 serve 수종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중요하다 그래서 do not worship your circumstances 그죠 사람들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면 그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그건 그건 돌이 아니라 떡이죠 do not worship your circumstances 나의 상황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worship God 그죠 나를 그러한 상황 속에 두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는 것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